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주에 허구 시간이 흘렀으니까 창조부터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시작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는 9척이나 되고 키는 9척이나 되고 기운 좋아 매 잘 맞습디다 기운 좋아 매 잘 맞습디다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가지마오 못가지요 가지마오 못가지요 가지마오 못가지요 역집게 세레벨한 놈이 발등거리를 허였구나 발등거리를 허였구나 발등거리를 허였구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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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수네들 그리헌가 그리헌가 여기를 조금 더 넉넉하게 나는 가네 여기를 잘 해줘야 돼 시작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두 번이나 평안이 오소 두 번이나 평안이 오소 내 집이라 들어가면 여달라고 여달라고 우는 놈을 내 집이라 들어가면 여달라고 우는 놈을 떡 사주마고 달래이고 떡 사주마고 달래이고 떡 달라고 우는 놈은 밥 사주마고 달래이고 떡 사주마고 달래이고 떡 사주마고 달래이고 달래이고 돈이 있어야 말을 흘러지 돈이 있어야 말을 흘러지 그렁처럼 당도 허니 그렁처럼 당도 허니 그렁처럼 당도 허니 omo 오소 무 그리 헌가 무슨 만찬 맞 Salesforce People ен ob 어허허허허! 나는 가네 주범이나 평 아니구소 주범이나... 편안히 어서 내 집이라 들어가면 엿달라고 우는 놈을 내 집이라 들어가면 엿달라고 우는 놈을 떡 쌓아주마고 달래이고 떡 쌓아주마고 달래이고 떡 달라고 우는 놈은 밥 해주마고 달래이고 엿달라고 우는 놈 밥 해주마고 달래이고 teryวก냄 맥지 움직이쐐어야 말흘 얽을 허지 곧laration 그료 ili 어허흥탕도 어니 그려 훔쳐서 허흥탕도 어니 잘들허요? 하하하하 잘들여? 그러지? 그때요. 그때요 흥보 마누라는 흥보를 보내놓고 매맞는 것이 안타까워 가슴을 조이다가 흥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벗어발로 쫓아나가 아이고 여보 영감 얼마나 맞으셨소? 얼마나 맞으셨소? 매맞은 장초나 좀 봅시다 매맞은 장초나 좀 봅시다 흥보가 화를 내며 흥보가 화를 내며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며 울며 방정을 떨더니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며 울며 방정을 떨더니 극힐사 복이라고 극힐사 복이라고 극힐사 복이라고 엽자를 한 푼 못 벌고 엽자를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매 한 대를 맞았으면 매가 인사불성 쇠하들놈이여 매가 인사불성 쇠하들놈이여 그 매를 맞아 돈을 벌어가 골거이 아니오 이 서른양 돈 못 벌어 쓴게 이렇게 확 가났어 흥보가 누라 좋아라 흥보가 누라 좋아가 흥보가 누라 좋아라 흥보가 누라 좋아라 얼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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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이 엊그저께 영감이 엊그저께 영영 길을 떠날지 영영 길을 떠날지 푸디배를 맞지 말고 푸디배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 둘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배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배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배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그런가 흥보가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다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다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이것은 아주 좋게 많은 내용이 아닌 건 아시죠? 슬프면서 좋은 거예요 오직하면 매를 맞으러 가야만 했고 그런데 우리 남편 그렇게 약한 남편 죽을까봐 매맞고 저기하는데 살아 돌아왔어 많이 기뻐다기보다는 슬프고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애잔해 슬픈데 마누라가 일부러 흘렸나요? 어떻게 해요? 옆집에다가 흘려갖고 정보를 흘려갖고 매맞게 하고 머릿속 아닌가요? 그게 아니오 그게 아니고 둘이 밤새 그랬잖아요 막 울었잖아 가지마오 가지마오 여보 왜 가서 이럴라고 해 왜 그래 여보 가지마 그런데 그 집이 꺼적대기 집같이 밖에서 소리 다 들려 저기도 없잖아 대문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담도 없고 그냥 창문이 저기 봉창 티로 다 들렸지 방음을 못 잡았어 응 그러니까 그냥 그 방음이 안 돼 응 방음이 안 돼 방음이 안 된 게 싹 들렸어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매암만큼 다섯 냥 걸었잖아 그렇지 매암만큼 다섯 냥 걸었잖아 그래서 흥보 마누라 입장에는 좋지만 흥보 입장은 흥보 입장은 그 겨울을 나는데 얼마나 모진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어 흥보 입장은 안 좋은데 마누라 입장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다시 가난과 모진 굶주림과 추위를 해야 돼 그런데 돌아와서 좋지만 또 슬프고 또 이런 신세로 매를 맞으러 가야만 했을까 하는 슬픔과 그게 여러 복합된 심정으로 좀 슬프면서 애잔하면서 이게 즐거워야 돼 흥보 마누라 좋아라 그러니까 감정이 슬프게 들어가 처음에 시작 흥보 마누라 좋아라 흥보 마누라 좋아라 흥보 마누라 좋아라 흥보 마누라 좋아라 얼씨구나 얼씨구나 영감이 엊그저께 영감이 엊그저께 영감이 엊그저께 흥보 마누라 좋아라 흥보 마누라 좋아와 흥보 마누라 좋아라 좋아в 찐 말고잖아. 매를 맞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매를 왜 그렇게 해요. 막 바빠다게 하냐. 푸디 매를 맞지 말고 시작. 푸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 둘. 무사히 돌아오시라. 그렇게 하니 거기가 있어야 돼. 무사히 돌아오시라.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 전에 빌 길었더니.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매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매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 아니게 즐거운가. 여기는 오정오정하니. 어찌 아니게 즐거운가. 어찌구 나 절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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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ide all the что not 강의 아 저건 마시아 차 경영길을 떠날지 경영길을 떠날지 푸디메를 맞지말고 푸디메를 맞지말고 메롤이 아니라고! 푸디메를 거기서 딱 굴려서 내렸는데 왜 이렇게 메롤을 그렇게 하니까 혼자기하면 아까부터 푸디메를 맞지말고 이렇게 하잖아 시작! 푸디메를 맞지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 둘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하나님 전에 빌었더니 매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매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하니 즐거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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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그렇게 하셔요 얼씨구 절씨구도 다 느낌이 달라 다 똑같으면 뭔 점이?